이 생각은 어떻게 하나요? 이 생각은 어떻게 하나요? 가다가 할퀴는 중요한 얘기야 이거 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류하고 할 수 있는 때까지 다 하지 마요 할 수 있는 때까지 한 번에 자라고 한 번에 잠 내려드리면 그거를 대신으로 조금내드려요 예전에 했으니까 잠 줄이지 말고 공부해요 절대 줄지 마세요 잠 자라고 다 자 더 자야 돼요 내가 평생 지 일곱 시간에 들면 쉬겠어 학원만 다니고 원래 안 하는 짓은 더 피곤해 북 자를 해요 대신 또 떠 있는지가 또 아다는데 대신 또 북 자고 와.. 학원 따를 왜 이렇게 더 먹어 몰라보고 뇌가 쓰는 게 사람을 허고 찾으면 보다 뇌가 더 많아 더 피곤한 게 정상이고 더 모르는 게 정상일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결국 나랑 한 번 들어있고 부탁바로 보일까 굳지? 아니 지금 웃고 있잖아 왜냐면 난 미술퇴이고 거의 없죠 내 짐 이런 걸 하니까 그치? 워낙에 여태의 일과 도장한다면 난 바본가가가 아니라 아... 책에 대한 따른 상황이 급하다 그냥 혼자 하면 바보는데 옆에 사람을 따라가라고 따라가라고 완전히 그렇게 같이 하는 걸 말이야 다시 여기